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동 떠다니는 의야모의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공지천에서 사람들에게 가을을 전하고 있는 양구 DMZ분재원의 작품 전시회도 불러봅니다. 생방송 강원삼류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삼류고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용석 씨 뭔지 아시겠어요? 가을 불청객하면 미세먼지죠. 맞죠? 한동안 잠잠했던 이 미세먼지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도내 전국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맑고 파란 하늘을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후 들면서 찬바람이 불면서 좀 해소되긴 했지만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팁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일단은 손 자주 씻고요.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 예방법과도 좀 닮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 더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드실 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선택해 주시고요. 특히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큰 도움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물을 약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365에서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 강원365 검색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환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들을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한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첫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인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예술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반 프로듀서도 있거든요. 저의 어떤 끼와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엔 가을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게 바로 예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속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속초로 가시죠. 가을 정치가 정말 물씬 물씬 풀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자신의 길을 가는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그 숨은 주역을 찾는 시간. 넘실대는 바다를 앞마당으로 두고 있는 영랑동의 작은 작업실. 음악 작업이 한창이네요. 아니 낯익은 얼굴은 강원도 대표 힙합퍼 엘리펀니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분. 작곡가 겸 음반 프로듀서인 김영대 씁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희 레코즈 멤버 EP 앨범 작업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많은 앨범들이 제작이 되고 그랬나요? 국악도 해보고 그리고 트로트 앨범도 작업을 해보고 저희 힙합이 거의 주류니까 저희가 힙합 앨범은 거의 다 엘리펀드 앨범은 제가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의 앨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멜로디를 써서 곡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곡을 바탕으로 편곡을 하고 그리고 가사를 써서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해서 음원을 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촬영은 오는데 촬영 오는 차 안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너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아니 너 그렇게 노래 잘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진짜 내 거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왔거든요. 나도 잘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 몰라. 맨날 술 먹방 들어서. 나 군대에서 2등급 때 현승엽 찬찬찬 불러가고 진짜요? 유산슬이 있으니까 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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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드셨나봐요? 괜찮은데요? 별론데요. 전 제 재능이 아깝습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은 뭐 솔직히 지인은 지인 찬스로 해서 제가 거의 뭐 재능 기부를 하는 그쪽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시던지 계속 지그시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무 못하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나저나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밥 때는 잘 지켜야죠. 아 예. 에이. MC 엘리펀디. 노옹. 야 옹이라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아 나 쟤 진짜. 강원도 힙합 대통령 엘리펀디를 공연장이 아닌 작업실에서 다 만나다니요. 평상시에 맨날 이상한 얘기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그러워. 마이크 하필. 오 거기 있었어. 봤습니다. 아 저주받은 걸자. 시대와 불화한 저주받은 너의 역작이죠. 아 저 형까지 말라구요. 정주 앨범 일집스럽고. 거기서 거기 있었어.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여기 이제 지이형 문화예술인 소개를 했었는데. 하여간 우리 지금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주문 좀 봐봐요. 아 여기 기가 막힌다 중국집 있습니다. 주문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네. 저기. 맛이 기가 막히다는 중국집. 배달 속도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인공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 민우 씨입니다. 민우 씨는 음악 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스무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켰어요. 저는 R&B 음악을 좋아하는데. 리듬 앤 블러스. 네. 리듬 앤 블러스. 뭘 들어봐요. 노래를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 친구 가다로운 친구를. 언제나 외로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인생한 목소리죠? 너무 쓰세요. 다 쓰러지시는데요. 엘리펜드이가 쓰러졌어요. 진시몬 씨의 아슬아슬. 아슬아슬. 악을 잃지셨어요. 인생아. 아슬아슬합니다. 커트라인인데 아슬아슬. 요새 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너무 감정 과잉 아니에요? 감정 지금 최대한 절제한 건데. 절제하셨다고요? 완전. 완전 절제한 건데. 다들 쓰러지시나요? 민우 님의 힘이 큰 꼴을 지셨어요. 감정이 너무 폭발하고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도. 음정이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음정이 생각보다 괜찮으시고. 프로듀서 속도 모르고 노기만 리포터만 신났다고 합니다. 제가 믿더라고요. 열심히는 하시네요 정말. 안에서 작업하신다고 저런 인터뷰는 처음 보신 거잖아요. 올해 한 6개월 이상도 오른 것 같아요. 계속.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하는 게 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지원 부분도 없고 거의 이제 좀 자력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이 또 문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원하고 이런 구조가 돼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제일 힘든 거죠. 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의 계획을. 네 올해부터 저희 형님이 직원으로 미팅으로 와서 조금 이제 나아졌습니다. 그나마. MC 수가 딱 손을 내려고. 네 저를 지금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해도 힘들고 여기서 해도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힘들 거면 똑같이 힘들 거면 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기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제가 욕심 있고 제가 듣기 좋은 음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고집을 좀 없애고 사람들이 그래도 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 저희 레코드 레이블 팀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이제 많은 제가 지원도 좀 해주고 뒷바라지도 좀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 문화예술이 사실을 꼽혀야 이게 좋은 그런 그런 국가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 모두 힘내자는 이렇게 파이팅 한번 내시죠. 자 우리 모두 파이팅! 음악 한 곡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을 응원합니다.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 음악 프로듀서들을 만나고 왔는데 사실 예전에는 음악인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노트북이나 간단한 장비가 있으면 또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지역에 와 있는 음악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하기에는 참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작 욕구가 샘솟은 거죠. 아니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만나고 온 건데 그곳에 가셔서 본인 음반 내고 싶은 욕심, 욕망을 활활 드러내주시고 그러셔도 돼요? 로기안 리포터의 오늘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라고 할까요? 아까 그 실력 테스트 검증받는 시간 잘 봤고요. 평소에 사실 제가 우리 로기안 리포터의 평소 애찬곡 진시몬 씨의 아슬아슬 부른 거 여러 번 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담백하게 부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좀 악을 안 쓰고 이 배심을 좀 빼고 강조레이션도 빼고 절제를 한 거고요. 프로듀서들이 제 노래를 저렇게까지 평가절하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음악은 감정입니다. 감정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이 쫙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불렀는데 하여간 훌륭한 프로듀서들이시니까 앞으로 저를 좀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면서 고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될까요? 노가리 프로젝트가 될까요? 노다지 프로젝트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만나고 오실 텐데 그분들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이번 소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고맙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원주에서 온 소식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명수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명수 씨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거 질문이라고 하세요. 지금 아닙니까? 생방송 강원365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대본에 있는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영혼을 좀 담아주세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정말 열창하셨던 노기환 리포터는 언제가 행복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나갔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화면보다 훨씬 잘생겼다. 김용섭 아나운서인 줄 알았다. 저를 보고. 욕망, 욕망, 욕망. 진행했을 때 참 많이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저의 2년 뒤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세히 보면 저하고 닮았습니다. 쌍둥이라는 얘기도 듣죠. 진행해주세요. 앞이 지금 안 보이는데 어쨌든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도 행복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어르신들은요. 함께하는 행복에 푹 빠졌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흥이 넘치는, 흥이 업되는 원주시 흥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러 함께 떠나시죠. 친구야 친구야 좋은 친구야 우리 인생 손잡고 같이 가보자 인생은 길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하루는 짧기만 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하고 함께해서 건강한 신나는 인생 흥업 마을 어르신들의 흥나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흥업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제가 낮부터 왜 이렇게 흥이 업되어 있냐고요. 바로 이곳이 원주시 흥업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뒤에 보이는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 함께 올라가 보시죠. 어르신들을 만나러 흥업면에 위치한 한 작은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독서 산매경에 빠진 우리 어르신들. 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 벌써부터 즐거운 길이 느껴지는데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뭘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아니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책 보고 있어요.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책 속에 제 인생 우리의 인생이 다 담아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책 속에 어르신들이 온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요? 네 어르신부터 자라서 내려온 그게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어르신들의 인생이 담긴 흥업마을 훈장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는 물론 직접 그린 예쁜 그림도 담겨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아니 사실 어르신 저는요. 제 얘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걸 상상을 못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그리신 그림이랑 글이 책에 나온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좋고 이렇게 책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참 좋지요. 우리가 그림도 못 그려도 잘 가르쳐줘서 잘 그리고 있고요. 이 책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저기한 것도 다 살아온 것도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의 노년기를 어떻게 더 활기차게 보낼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 어르신들의 인생을 그림과 글로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학에서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 사회적 처방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처방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사회적 처방은요. 가령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는 약물 처방에 의해서 주로 치료를 해왔었는데 약물 처방에 더해서 사회적 활동을 처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시작하는 오늘의 활동. 역시 시작부터 흥흥이네요. 손을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보시고 또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나는 노래로 목도 풀었고 이제 손을 풀 차례인데요. 그리고 칠하고 나만의 멋진 스토리보드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린 건데요. 이런 초가집에서 앞에는 타단이 있고 이래서 항상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했던 걸 그린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판지처럼 이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나이 먹고 여기 와서 선생님들 만나겠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거 작성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고요. 저희가 마스크를 만들잖아요. 한 바느질 하는 어르신들. 자르고 꿰매고 와 예쁜 핸드메이드 마스크가 완성됐습니다. 이어서 바느질로 뭉친 어깨도 살살 풀어주고요. 깊어가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색소폰 연주도 듣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음악과 이야기, 상담이 합쳐진 뮤직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비대면이 대세인 만큼 영상을 보면서 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따라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도 이걸 따라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영상으로 해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게 따라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쉽게 따라할 수도 있고. 따라하니까 재미있고요. 신나요. 그래서 아픈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좋아요. 좋았어요. 뮤직 스토리텔링은 음악 치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음악이 매 시간마다 제공이 되어서 개인의 이야기들을 끌어내어가는 정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힐링, 먼저 문제를 고치고 두 번째 단계는 키픽, 그것을 잘 유지하고 세 번째 단계는 웰빙, 잘 살아가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그 웰빙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서빙의 단계까지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번에는 흥업면의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뜨개질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도서관을 가지 않는 날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여기가 또 흥업 어르신들의 사랑방인가봐요. 맞나요? 이렇게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일해서 사는 게 그것도 행복스럽지. 또 우리 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도서관에 가서 배우는 것도 행복하지. 여러 가지가 다 행복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얘기해줘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도 좋고. 어르신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살고 계신데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뭐가 제일 좋냐고요? 네. 이렇게 노는 게 좋죠. 이런 거 하고 면접 그리는 게 좋죠. 면접 그리는 거 되게 뜨개질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은 뭐든 즐거운 법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예쁜 꽃 화분도 함께 가꾸고 뜨개질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겠죠. 우리 흥업 어르신들 어떤 마을보다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 이런 배움이나 활동을 하신 것과 그 이전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어르신. 네. 뜨개질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는 게 재미있죠. 어르신 정말 다양한 활동을 배우셨는데요. 그럼 저는 궁금해지는 게 어르신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지 소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소망이 살던 대로 건강하게 더 잘 살고 싶죠. 배워서 즐겁고 함께해서 더 즐거운 흥업마을 어르신들의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이고 인생이죠.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흥업하시길 바랄게요. 친구야 친구야 좋은 친구야 우리 인생 손잡고 같이 가보자 우리 흥업마을 잘 살아보세요. 우리 흥업마을 어르신분들 만나고 왔는데요. 동네 친구분들과 모여서 취미활동 즐기시면서 행복한 일상 보내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덩달아서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 또 뭐 고독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이제 집 안팎에서 저렇게 함께 활동을 하시면 그런 걸 느끼실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흥업마을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일상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을 메시지와 댓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지 만나볼까요?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권희님이네요. 노기현 리포터, 저보다 음친 거 아닌가요? 라고 아주 정확한 시청평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거는 저의 잘못인 거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음치인지 음정이 정확한지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아까 방송이 안 나갈 때 저희한테 저보다 더 잘 불렀는데 맞아요. 편집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킥대를 세우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편집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불렀을 때 훨씬 더 잘 불렀는데 아깝다고. 저희 두 분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식 강원369의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우리 명숙 씨한테 여쭤볼게요. 아, 저예요? 네. 맛있는 음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대식가라서 많이 먹는다고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이란 재료 본연의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이야말로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담백하고 육즙이 풍부한 부채 썰 날고기 회. 그리고 제주와 스페인의 맛을 합친 문어 요리까지. 지금부터 제주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두부 그까이 거 넣어주세요. 그냥 느낌대로 본능대로 움직이세요. 본연의 맛 그대로 진하게 즐겨봅니다. 라인나우! 첫 번째 도착지는 한림읍 한림리입니다. 고기에 대한 뚝심으로 진짜백의 맛을 지킨다는 이곳은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엄지척 받은 핫풀 중의 핫풀이에요. 네! 맛을 쓰다! 정육점에... 왔습니다. 정육... 즉... 고깃집... 친사람의 자신감, 날고기회부터 만나볼까요? 쫀득 간식감과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인 부채 쌀입니다. 요거 뭐야? 이거 지각으로 세워도 좀... 떨어지질 않아? 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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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건 내가 먹어야지. 아.. 와우... 와우, 이 시원한 감쪽 봐. 보통 이런 기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초장이나 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계속 돌아. 달아. 단맛이 나 그냥. 시원하고. 담백하고 풍부한 육즙으로 사랑받는 부채살. 부채살 날고기네는 어떤 양념을 찍어 먹는지에 따라 흥미와 감칠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기름장을 딱 찍어서 한 점씩 못 먹겠어. 이 부채살을 정말 구워서 먹지 않고 회로 먹는 이 맛. 이 부드럽게 이 혀로 감싸도는 이 맛과 이 치아 사이 사이로 이렇게 쫙 감겨도는 이 젤리 같은 느낌에 쫙쫙쫙쫙쫙쫙 감기는 이 느낌. 화려한 불꽃이 고기를 감싸는 순간 숨겨있던 미식뽕늄도 월월 타오릅니다. 40초마다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는 것이 이곳엔 노하우. 그 맛 궁금하시죠?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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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네.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이게 잘 잘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다고 너무 으깨지지도 않으면서 씹는 맛은 그대로 있고 육즙은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서 살코기에서 그런 사각사각 그런 맛이 느껴져요. 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단무지 무침을 곁들여 쌈으로도 즐겨 봅니다. 단짠단짠에 육즙까지 터져나오는 한 쌈. 그런데 이 부위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돼지갈비래요. 이거 요즘 양갈비집 양고기 전문점 가면 이런 미주얼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돼지갈비 그 등갈비? 아니요? 등갈비 그 이쁘게 만든 그 등갈비 아닌 먹어보죠.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뜯고 먹고 즐기고 뜯고 얘기하고 이거잖아요. 이것이 찐이다. 흥미와 육즙 가득 인생 고깃집 인정. 급릉리에서 만난 오늘의 두 번째 마침은요. 신선한 해산물을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고 먹는 재미까지 잡은 곳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망치가 있고 이게 포크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지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양도기를 들고 바닥에 한번 보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보겠습니다. 아이고 꼬리 같은 경우는 이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뉘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만 아이고야 이 등껍질에 살짝 금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강도로만 두들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잡고 좌우로 벌리시면 이런 식으로 어머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게 또 음식이라는 게 이런 또 재미 재미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먹는 재미 딱새우와 소시지 감자와 옥수수 중에 식재료들을 찜으로 조리해 바스켓에 담겨 나오는 요리 함께 즐기면 특별한 추억까지 쌓이겠죠. 이게 야생이죠. 제주와 스페인이 만났습니다. 스페인식 문어 요리 볼뽀 자숙한 제주 문어의 식감과 부드럽게 녹는 감자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는데요. 네 다음은 볼뽀라는 스페인 문어 요리인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문어 아닌데요. 문어 아니야. 우리가 흔히 이 정도의 문어 두께라면 굉장히 질긴 질긴 씹어먹으면 굉장히 문어 오징어 다리처럼 굉장히 강한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 전혀 안 나. 볼뽀의 조리 방식이 올리브유에 오랫동안 익히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만큼 부드러운 맛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와 느낌 굳이다. 와 이곳에선 손이 쉬면 반칙 바게트에 볼뽀를 올려 우아하게 즐겨보세요. 바게트에 이 문어 버터를 바른 느낌이야. 지금 문어가 버터 같은 느낌이에요. 와 보세요. 비주얼 와 오늘 또 먹습니다. 딱새우와 해산물에 즐겁고 맛있는 시간 딱 좋은 맛이야. 재료본연의 맛에 충실해서 더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신본능을 무자비하게 해제시키는 맛집 당신의 본능도 맡겨보세요. 저는 원주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못 베고 있어서 너무너무 어르신들 뵙고 싶어요. 하루빨리 다시 뵙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보통 1년 중에 9월이 넘도록 정말 푹푹치게 덥다가 가을이 잠깐 왔다가 혹한의 날씨 겨울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다행인 게 가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늘도 푸르르고요. 알록달록 단풍도 유독 더 예쁘게 느껴지는데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산과 강과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춘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뷰맛집 함께 만나보시죠. 두 사람 짜장 짬뽕 중에 어떤 것 더 좋아하세요? 짠 짬뽕. 자, 하나씩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장면. 자, 그럼 우린 물랭. 하나, 둘, 셋. 물랭. 아, 뭐야. 우와. 진짜 안 맞아. 춘천 가을 스팟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딘지 두 사람? 가장 최고? 너무 어렵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공지사원.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아. 안녕. 여기까지. 그래도 가을인데 회사를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가을 하면 저희 MBC 수변공원길 이쪽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도 공지천에서 일자도로로 이어지는 그 단풍길은 MBC랑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가을 풍경과 감성을 원고지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MBC 고르고 우리 과장 씨 공지천 골랐으니까 각자의 장소에서 가장 잘 가을을 담은 무언가 그 작품으로 가지고 와서 대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필력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갈게요. 가을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가을로 물든 공지천 저는 지금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든 이곳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딱 사색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아요. 아마 노지현 아나운서 지금쯤 되게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시 구절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 가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와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가을을 즐겨주는 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스락 바스락 부서지는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풍경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가을 하면 공지천 공지천 하면 또 자전거죠. 이 공지천은 자전거끼리 되게 잘 닦여 있어서 옆에 있는 이제 의암호랑 또 옆에 있는 단풍나무랑 같이 해서 많은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지천을 보면은 항상 제 대학교 신입생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신입생 때 제 대학 동기들이랑 돗자리 펴놓고 이제 피크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오리배도 타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풍을 맞이하면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더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시인이 될 것만 같은 풍경인데요. 옛 추억과 가을 감성을 원고지에 채워넣어 봅니다. 포근한 햇살과 함께 걷기 좋은 공지천 날이 추워질수록 더 곱게 물드는 단풍 단풍 우리나라의 단풍이 유독 아름다운 이유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단풍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 단풍 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와 달리 유럽 단풍들은 이 색소가 부족해 노란색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가을 단풍 관광지라고 합니다. 역시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제 이 감동을 작품으로 남겨볼 텐데요. 그런데 노지연 아나운서는 이 가을을 잘 즐기고 있을까요?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어때요? 어때요? 지금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 의야무와 공지천이랑은 진짜 비결가 안 돼요. 지금 과영 씨는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 과영 씨 이동하는 동선 다 보여요. MBC에서 여기 보이시죠? 단풍 MBC보다 더 이쁘게 들어있지 않나요? 관영 씨는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관영 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어다니고 이거 다 보여요. 여기 MBC에서 아니 거기서 어떻게 보여요? 말이 안 되죠? 저희 MBC는요. 단풍 봤고요. 네. 과실나무 분재 봤고요. 네. 침엽수 봤고요. 활엽수 봤고 은행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촬영하는 거 봤거든요. 네. 가을이 이게 가을 제대로 못 즐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과연 노지현 아나운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지 또 얼마나 대단한 시를 썼을지 한번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그래요. 그렇긴 한데 공지천 보니까 솔직히 예쁘긴 예쁘다. 사람들이 왜 공지천으로 오는지 알 것 같거든요. 의암호를 옆에 끼고 공지천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만나는 춘천 MBC. 나무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의암호와 춘천 시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뷰 맛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만하면 춘천 가을 풍경 뷰 포인트로 최고 아닌가요? 전경이 그냥 다 보이는 안부회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 보이시나요? 가을의 정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 MBC가 더 좋은 이유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구 수목원에서 춘천 MBC까지 가을 소풍을 나온 군제 작품들입니다. 여기 저희 회사 중앙에 이렇게 나무가 원래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군제가 이제 전시가 되어있고 멋진 모양으로 자태를 뽐내는 나무들 크기는 작지만 나무 한 그루에서 느껴지는 깊음은 큰 나무 못지 않은데요. 소나무 같은 침엽수부터 모과나무 같은 활엽수까지 귀중한 작품들이 가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한 2천여 종이 양구 분제원이 이제 전시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단풍나무 종류하고요. 단풍나무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침엽수도 같이 골고루 섞어서 좀 우리 북방계 식물 위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제를 보면 종호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보시면서 마음과 또 몸도 이 분제들 작품을 교감을 통해서 보다 좀 마음에 치우도 되고 건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풍과 호수와 분제까지 어우러진 춘천 MBC 호반광장 우아하면서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필요한데요. 나무 한 그루에 억 소리가 날 만큼 귀하신 몸. 한마디로 이곳은 열려있는 가을 보물창호나 다름없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작품들.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분제 매력에 흠뻑 빠지셨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동료들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비롭네요 보니까 저희가 잘 접하지 못한 것들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들 속에서 걷다 보니 저절로 시상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시제는 추남 추녀. 어떻게 말해야 이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써왔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빼곡해. 임팩트 있게 짧고 강렬하게 여운 있게. 아니 오늘 시 써오는 거 아니어서 왜 소설을 써왔어. 추! 추!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오! 그만 그만! 이거 방송 때! 가을을 즐기는 최고의 명소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펼쳐진 가을가을한 풍경들. 함스럽고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공지천과 춘천 MBC에서 가을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제가 딱 한 1년 전에 춘천 MBC 사옥 갔다 왔어요. 제가 그 화면에 나왔던 노지연 리포터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작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네요. 가을 단풍 울긋불긋이고 정말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명소고 봄에는 벚꽃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봄 가을이 특히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11월 1일까지 분재 전시회가 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단풍과 호수 그리고 분재가 어우러진 어떤 낭만 이 계절의 정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벚꽃 명소이기도 하고 단풍 명소이기도 하면 사계절 아름답다라는 말과도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지천과 춘천 MBC를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지천부터 이어져서 의암호 주변 일대로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끼리 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가을의 낭만과 여유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삼민국 어떻게 즐기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윤재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문화예술인은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하셨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사연은요. 몽시리 몽시리님입니다. 민출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흥엄마을 어르신들 손재주 좋으시네요. 어르신들 멋져요.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노기환 리포터가 함께해 주시죠. 네. 닉네임 조은하루님. 속초에 이렇게 멋진 음악인들이 있었네요. 앞으로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 네. 저의 좋은 노래를 기대하신다는 말씀. 아니고요. 네.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민님께서 주셨어요. 카카오톡으로. 노기환 리포터. 노래보다 짜장면 먹는 모습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크크 이렇게 하셨습니다. 노래보다 짜장면 먹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리는 노기환 리포터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노래도 잘 어울리게 일어나겠습니다. 네. 함께. 어떠셨습니까? 저요? 네. 지금 약간 댓글에 충격을 먹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맞아요. 오늘 지역 음악 하는 분들 소개해 드렸는데. 네. 가을이 진짜 음악 듣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이 계절 좀 더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광고삼주구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먼 바다로 떠났던 연어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강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정말 영화 한 편 보듯 정말 험난한 연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목마다 4만 마리의 불곰들이 있고요. 어부들이 있고요. 높은 폭포 있고요. 거센 물결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물결들 다 극복해 놔야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인생의 한 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연어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기들, 크고 작은 위기들 잘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